KBS 뉴스 김성현입니다. 또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 업체들과 오늘 1차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계약에 따른 수출액은 적게는 10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까지 추산되는데 국산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단순히 무기 수출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세계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을 잠시 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사훈의 경제수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실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총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사훈의 경제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총상금 6천만 원이 걸린 내가 경제스타 K. 오늘 12월 9일까지 사연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2천만 원 최우수상 4명에게 500만 원 또 매월 월정원 40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상금 주어집니다. 사연은 홍사훈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경제쇼에서는 글로벌 4강에 도전하는 한국 방위산업 현황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천전문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위산업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후전에 먼저 러시아 이달 말에 일시적으로 지금 유럽행 가스관 걸어 잠그겠다고 연구적이기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사흘간 잠근다고 하는데 그런 바람에 지금 유럽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전에 비해서 한 10배 좀 올랐다. 10배? 네. 그거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럼. 그러니까 이제 최고치니까요. 평균치는 아니고 최고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가올 겨울이 두렵죠.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 독일을 필두로 러시아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던 나라들은 지금 필사적으로 가스 저장고를 채워놓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일부 가스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줄이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압박을 하는 이런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스고를 가득 채워놓으면 아껴 쓰면 한 넉 달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대로 쓰면 한 두 달이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겨울철을 아주 대대적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배급 계획까지 세워놓고. 독일은 신호등도 지금 안 튼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 폭염도 겹쳐서 그렇지만 저희가 맨날 우리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조치들이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상업시설에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 켜놓고 영업하는 거 금지. 그다음에 관공서에서는 실내 온도 28도 이상 될 때까지는 에어컨 틀지 마라. 우리가 항상 이거 너무 실속 없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게 유럽에서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달 말에 그럼 러시아가 가스관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한 3일간 지금 잠근다는 거잖아요. 그 3일간만 잠그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러시아가 이를테면 점검을 위해서 수시로 잠글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잠그고 난 다음에 평소 같으면 예전 같으면 이를테면 내가 3일 동안 잠궜다 그러면 평소에 보내는 양보다 더 많이 보내서 그거를 이제 벌충을 해서 결국은 계약 기간 때 계약한 양을 이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공포심이 이제 계속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곧 추워지는데 유럽은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추위도 빨리 와요 보면. 네. 수산하죠. 독일 수위는. 그러면 유럽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코가 꿰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도 일단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전쟁이 끝나면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일단은 끝나면 한숨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한테 의존할 수는 없겠다. 라고 이제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제 전쟁에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고 아니면 이제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이런 정책들을 지금 활발히 펼치고는 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당장의 어려움이 없어졌을 때 과연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는 봐야 되지만 전쟁이 의외로 오래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지금 러시아도 그 전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누가 더 유예롭다 불리하다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교착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5월달 정도까지 러시아가 총공세를 펼쳐가지고 동부전선에서 상당히 많은 승리를 거둬냈죠.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상당히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이제 한 번 공격을 했으니 힘이 떨어졌으니까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전해를 재정비하는 사이에. 사이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았던 하이마스 같은 장거리 타격 무기들을 확보를 하고 이걸 토대로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포병의 가장 중요한 탄약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선에서 한 20km 정도 후방은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한 70km까지 사정거리니까 모든 탄약을 뒤로 빼야 되는 거죠. 뒤로 빼면 이제 전반까지 나를 수속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이 보내주는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가지고 아주 핀포인트로 그런 탄약구들을 거의 한 달 걸쳐서 다 때려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자랑으로 생각하던 포병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공세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이 차물 타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전선 그동안에 좀 속은 상태였던 남부 쪽에서 이제 수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진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려요. 뭐 이를테면 이제 공격할 때는 누가 뭐래도 전차라든지 장갑차 이런 기갑 차량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군은 또 나름대로 저항을 하고 있고 병력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계속 교착 상태가 이제 이어지면서 서로 이제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는 있는데 며칠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밝혔죠. 크림반도를 이제 되찾겠다. 되찾겠다. 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크림반도를 우리가 2014년에 상실한 것 때문에 시작됐다. 그래서 그거를 되찾아야 이 상황은 종료된다. 그러니까 즉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상황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아니 그게 그냥 정치인의 레토릭입니까? 아니면 그 진짜 크림반도를 찾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안전한 어떤 그런 후방지역으로 분류됐는데 그곳에 이제 공군기지 탄약고 등등에서 너대꽃이 이제 정밀 타격을 받아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립된 그런 지역이니까 이제 정말 잘하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이게 목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뭔가 목표를 예시했을 때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한번 그것까지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목표로 아마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무기들이 도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춘 훈련 정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자신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또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이제 병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이제 의원군들을 받아가지고 전선에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러시아군 전체가 한 10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110만 명까지 정원을 늘리는 조치를 통해서 이제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어떤 거예요? 110만 명이라고 보병 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러시아군이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원이 이제 100만 명인데 정원을 110만 명으로 늘리면 이제 몇만 명 정도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력을 이제 전선에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가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 사실 아니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동안에 이제 동원 체계 병력을 무한정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은 많이 망가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정에 잘 훈련된 그러한 이제 군들로 많이 개편을 해놨었는데 그중에 상당 세력들이 이제 지금 소모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거에 1만 명을 투입하는 거랑 지금 1만 명을 투입하는 거랑 효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다 지리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언제까지 서방 국가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리수라면 무리수고 좀 공세적으로 다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 당신네들이 조금 더 도와주면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 날 추워지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국가가 어쨌든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 국가들도 그러니까 지금 전쟁 물자 같은 걸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말하는 대로 가스나 석유가 지금 거기서 러시아한테 코가 깨이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정말 러시아와 싸워서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은 아무도 안 믿죠. 그러면 이 전쟁이 날 추워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장기전후 몇 년이 갈 수도 있다는 걸 가장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문가 그다음에 각국의 에너지 담당 이런 분들 사이에서 향후 10년 동안은 추운 겨울을 여러 번 맞이해야 될 것이다. 10년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완벽한 평화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최대한 낮춰놔야 된다. 그런데 그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목표는 지금 한 4, 5년이지만 그것보다 더 걸린다고 생각하면 한 10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에너지 난이 이번에 서유럽 국가들 겪는 거 보면서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저희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피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75%는 장기 계약 도입을 하니까 저희는 다 LNG로 도입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75% 정도는 장기 계약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25% 정도는 현물 시장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가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은 장기 계약이 비싸고 현물 시장은 쌌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왜 비싼 장기 계약을 많이 하느냐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현물 시장이 장기 계약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돈을 주고라도 물량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 국가들 한국이나 일본이 대표적이겠죠. 조금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유럽에다가 좀. 일단은 저쪽이 급하니까 저쪽에다가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아무래도 입장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면 평소보다 낮은 저장 수위라든지 그다음에 높은 가격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현대전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옛날 영화에서 보던 2차 대전 같은 그런 보병전 전차전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보병이고요. 최후까지 제일 필요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측 모두 뛰어난 보병들이 많이 있었으면 넉넉하게 있었으면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보병이라는 귀중한 인적 자원이죠.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고 그다음에 기갑이라든지 포병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애매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방위산업이거든요. 그게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보니까 이게 한물 간 게 아니구나라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한국이 폴란드에 최대 20조 원 규모 무기 수출하게 됐다는데 어떤 무기를 좀 수출하는 거예요? 일단은 최대 물량으로 뽑아보면 k2 전차 1000대 그다음에 k9 자주포 672대 그다음에 보병 전투차 최대 1400대 그다음에 fa50 전투기 48대 등등이 일단은 대충 볼륨이 나와 있는 대수가 나와 있는 그런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군대를 백지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서 무장을 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무기를 지금 폴란드가 구입하겠다라고 나서는 거죠. 왜? 폴란드도 그동안 있는 무기가 있을 텐데 왜 백지 상태 다시 재정비하는 만큼의 무기를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냉전 쪽에서는 냉전에 있을 때는 소련 무기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토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폴란드로서는 오랫동안 이 구식 소련 무기를 빨리 서방의 어떤 나토식 무기로 교체하는 게 시급한 과제였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우크라이나가 당장 애타게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익숙한 무기는 미제 무기가 아니고 구 소련제 무기니까 구 동국권 국가들이 나서는 거고 그중에서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다음 차례는 분명히 자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여러 그전까지는 중화기들 전차라든지 장갑차 이런 것들은 지원을 꺼리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무기 창고에서 탱크 100여 대가 분실됐다. 그런 거 중에 있었어요. 뉴스. 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이제 구 소련제 무기 대다수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돼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기고가. 비었구나. 비었죠. 그러면 이 무기고를 빨리 채워야 된다.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준 전시 상황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채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빨리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급 능력을 가진 나라를 찾으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니 미국이나 이런데도 폴란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럼 나토 회원국이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군수 무기 만드는 나라가 꽤 많은데 왜 굳이 태평양 건너 우리일까요?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 있는 한국까지 온 이유는 뭐냐 하면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전차 자주포 어떻게 보면 예전에 냉전시대 때 재래식 무기. 재래식 무기예요. 그런데 이런 재래식 무기를 아직까지 계속 생산 라인이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서방국과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도 무기 안 만드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를테면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군단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주포 를 다 합하면 프랑스 영국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주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긴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다 치웠죠. 우린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은 다 외국에 매각하든지 설비도 팔고 그다음에 평화 쪽으로 넘어와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이런 데 그 돈을 썼는데 저희는 계속 남북 대립이라는 상황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유럽이 그동안에 쉬고 있을 동안 30년 동안 계단을 밟아 올라온 거죠. 보면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설계자가 공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떤 일종의 고급 무기 최첨단 전투기 스텔스기 이런 거는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전 세계에 팔 만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생산시설이나 기술이 있는데 재래식 무기는 굳이 그렇게 만들어서 팔 데가 별로 없으니. 그렇죠. 안 만들었고 생산시설이 없어졌구나. 우리는 국방부에서 예를 들면 새로 자주포를 배치하겠다. 그러면 최소 세 자리 숫자입니다. 500대 700대. 천 단위로 저희는 뽑아내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구입하는 거 보면 12대 24대 이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당연히 대한민국 무기들이 제일 저렴할 뿐만 아니고 끊임없이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개량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성. 이거 언제 개발한 거야? 1980년대 개발해 놓고 지금까지 쓰는 무기가 아니고 2021년 마크가 찍혀 있는 거죠. 막 만들어서 지금 찍혀 나와 있는. 그러니까 급한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없어요. 그렇겠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k2 전차를 수입을 할까 미제 에이브람스 전차를 수입을 할까. 그러다가 미국 전차를 일단은 수입을 하는 걸로 했는데 신품이 아니에요. 미국 해병대가 쓰다가 지금 일단 창고로 집어넣기로 결정한 것들을. 중고품이요. 미국 같은 경우도 탱크를 새로 만든 적은 정말 한참 됐습니다. 수십 년 됐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고치고 계량해서 쓰는 거지 말 그대로 철판을 잘라서 새로 만들어서 전차를 만든 적은 미국도 꽤 오래됐습니다. 새로 그러면 전차 안 만들어요? 에이브람스 걸프전에서 나왔던 사막의 폭풍 작전을 나왔던 그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덧붙이고 바꾸고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새로 만들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그거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다가 갔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 타겟은 우리가 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무기를 다 그냥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줬다는 거잖아요. 제레시크 러시아 무기를 그다음에 공짜로 줍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네. 공짜로? 네. 물론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국권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런 돈이나 이런 계약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공짜다시피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들끼리 그래도 우리 같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폴란드가 일단 니네들이 무기 좀 탱크나 이런 거 주고 각자 좀 추렴해서 이렇게 걷어서 주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폴란드가 다 그냥 혼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할 때 조건들이 다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미그 29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공중초계는 누가 하느냐. 전투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럼 우리가 대신해 줄 테니까 그거 넘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합의가 되면 이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네 이제 하늘을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다종다양한 이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도 사실 지금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에 이렇게 한국 탱크나 자주포 이런 무기 많이 수출하면 무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게 무기라는 게 사실 그 운용 체계 이런 게 굉장히 또 큰 돈이 되고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그러면 수출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무기를 사는 거는 아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k2전자 1000대를 산다. 그러면 1000대를 다 우리나라 창원이나 의왕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당장 급한 물량들 올해 48대 그다음에 내년 해가지고 한 2, 300대 정도는 여기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이상의 어떤 물량들을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다가 이제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폴란드가 그 무기를 생산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제 대규모 무기를 도입을 하게 되면 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잉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한테 k9 자주포로 살 때 처음에 12대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지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인도산 부품을 사용해서 인도에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조건을 요구 조건을 달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가서 라인도 구축해 주고 이제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도 확인하고 조립비나 이런 것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빈 무기고를 빨리 채워 넣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통해서 자국의 방위 산업을 육성을 해서 다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주변에 체코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다 이제 불안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 주변 국가에 폴란드가 이제 생산한. 봉급처가 되겠다. 봉급처가 돼서 최근에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방위 산업도 육성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목적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런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당장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제 좋은 윈윈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우리 쪽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생산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이 되겠지만 주변 국가에 체코나 이런 비슷한 국가에 비슷한 입장의 국가에 판매를 하거나 팔거나 그럴 때는 한국은 그럼 얻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야 문제인데. 물론 거죠. 이제 이를테면 k9 같은 경우도 이제 폴란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일부 소수 물량을 바로 받아오지만 바로 이제 k9pl 폴란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노나도 k2 전차 나온 지 벌써 꽤 됐잖아요. k3 전체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k9 자주포도 이제 다음 단계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한국과 공동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개발하면서 필요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주변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도 정식으로 획득하고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그럼 폴란드에만 20조 최대 20조라고 하는데 물론 그게 당장 파는 거하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생산 공장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20조겠지만 20조라고 하면 폴란드가 그 정도 경제 규모가 무기 산업에 그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게 가능하냐. 그 부분도 좀 의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유럽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국방비를 꽤 많이 쓰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gdp 2% 수준을 충족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한 빨리 3%까지 늘리고 이제 5%까지도 늘릴 각오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지원 약속을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0조라는 그 돈을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계속 지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무기 수출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물건을 하나 딸랑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 판매하는 국가가 돈도 빌려줍니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전투기 옛날에 사고 그럴 때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이제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나라에서 그 무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다른 무기를 무기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현재 k2전차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에도 이제 판매를 하려고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랑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제 옵셋. 이제 저쪽에도 우리가 판 액수만큼에 상응하는 물건을 사주거나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거죠. 꼭 무기 아니더라도 아니면 무기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기죠. 그러니까 무기 또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미사일 미사일을 아주 잘 만드는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걸 도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같은 경우를 도입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f-35 전투기를 도입을 하면 로키드 마틴에 돈 다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로키드 마틴이 우리나라한테 그에 상응하는 일부 기술이라든지 인공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응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계약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이게 몇 퍼센트다라고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100억 원씩 물건을 수입하면 이제 적어도 우리가 50억 원은 받아봐야 되는데 이제 저쪽에서 제공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50억인가? 35억짜리인가? 60억인가? 이거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카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규모 수출을 하고 라인까지 구축하고 한다면 사실은 돈이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창원이나 의왕에 있는 라인을 일부 뜯어서 설치를 해 주더라도 하고 우리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음번 개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로 그럼 이 무기 만드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국내에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일단은 k2 전차는 로템. 우리 지하철 타보시면 철도 차량 만드는 독점에서 거의 독점이죠. 로템에서 이제 방위 사업 부문에서 전차를 만들고 있고요. k9 자주포는 현재 이제 한화 디펜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삼성 테크윈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다 한화로 넘어왔죠. 그래서 한화가 요즘에 아주 대박을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fa-50 공격 전투기 같은 경우는 카이 한국우주항공 사천에 있는 이곳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은 되게 많아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탄약 같은 경우는 풍산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나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도 다 전투함. 잠수함.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다 잘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공업 업체들은 예전부터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은 다 이런 방위산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남는 장사입니까 방위산업이. 사실은 그동안은 되게 골칫덩어리였어요. 가동률이 낮고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제 사주는 몫은 되게 적고 그다음에 1년에 한 50대씩은 팔아야 되는데 1년에 한 10대씩 이렇게 납품이 되면 라인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당 사업부만 보면 적자가 나서 이거를 문 닫고 싶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해외 수출이 많이 되면서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제가 로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굳이 사람 구인을 하는데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끝이 않나요. 그 분야가. 사람을 찾는 게. 그러니까 거의 회사 하나 새로 만드는 규모로 다중 다양한 분야의 어마어마한 인력을 신규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래식 전차나 자주포 이런 첨단 무기가 첨단 무기는 무기지만 그러니까 재래식 전투에 쓰이는 무기잖아요. 이런 무기들을 다른 나라가 이렇게 생산하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이유가 사실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생산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가 fa50 다른 거는 폴란드 국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k2 전차 인정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거는 여러 나라에서 쓰니까 당연히 이건 좋아. 그런데 왜 fa50이냐. fa16도 아니고.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라는데 폴란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fa16 일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문 넣어도 5년 후에 도착할까 말까다. 당장 우리가 필요한 전투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없다. 그래서 그 갭을 메꾸는 용도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fa5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f16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f16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종 특성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폴란드 조종사들이 만져보고 fa50 이거 만지고 난 다음에 f16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바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16을 주문해서 받을 때까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fa50을 통해서 자국의 연공도 방해하고 그다음에 전환할 수 있는 훈련도 미리미리 해놓는 거죠. 보면. 그러면 이제 제대식 전투할 수 있는 무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 얼마 전에 카이에서 항공우주산업에서 스텔스기 하나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kf21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일단 미국이 넘사벽이고 유럽도 유럽파이터 있고. 그러니까 세대로 보통 구별을 합니다. 전투기를 몇 세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kf21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5세대가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22 f35 같은 미국 스텔스기인데 그 수준은 아니에요. 일단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한 4.5세대 정도라고 할까요. 고기에 좀 못 미치는데 단계적으로 가서 5세대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좋은 무기들 스펙상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은 꽤 있습니다. 프랑스도 있고 유럽파이터 같은 경우는 유럽 공동의 어떤 그런 것들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제대로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 있는 부품 공급이 안 돼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그 무기들을 다 지금 쓰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가 꽤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kf21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개발이 돼서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그걸 살 수 있는 살만한 나라들이 꽤 있을까요. 저는 그 틈을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완벽한 스텔스기는 가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주 잘 사는 국가들 아니고서는 중진국이나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분명히 그것만큼은 안 되지만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사실 대한민국 무기는 현재로서는 가성비 면에서 봤을 때는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리는 거죠. 가성비 면에서. 한국 무기의 강점이 그런 건 가성비입니까? 일단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해 주는 k10 탄약 공급 차량 두 개를 패키지로 사는 가격이랑 그다음에 독일제 자주포랑 해보면 우리는 1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자주포랑 탄약 공급 차량치까지 묶어서 파는 게 독일 자주포 한 대 달랑 사는 것보다 비슷하거나 더 쌉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내가 독일제를 살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성능은 그러니까 싼 게 비지덕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무기를 구매할 때 스펙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특히 유럽 국가들이나 우리가 이제 무기를 판매할 때 선진국에 파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년에 걸친 테스트를 지금도 우리나라 레드백 장갑차 같은 경우는 호주에 가서 지금 이제 열심히 테스트를 받고 있고 탱크 같은 경우도 지금 노르웨이라든지 오만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몇 년씩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제 다들 인정하는 선진국이 도입을 했다라고 그러면 서로가 이제 신뢰가 상승을 하는 거죠. 쓸만한 모양이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물건 살 때 누군가 사서 믿을 만한 사람이 사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무기 판매들이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외에 지금 다른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고 추진하고 그런 나라도 있습니까? 일단은 중동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상당히 다양한 무기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그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많이 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베스트셀러는 이제 k-9 자주포죠.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인도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밸드 3국이라든지 그다음에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 이제 다들 이제 많이들 이제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잘 팔리는 이제 자주포는 대한민국의 k-9이고. 그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폴란드 계약과 더불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콜이 오는 거죠.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 돈이 많다 보니까 중동국가 특징이 전 세계에서 필요한 무기들은 자기들이 다 이제 들여오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서 또 많이 기술 제휴를 합니다. 중국과요? 네. 중국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제 전투기도 들여오고. 중국 그 탄도미사일을 예전부터 그렇게 들여온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미국과 관계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미국은 별로 탐탁치 않아 생각하는데 이제 사우디는 뭐 어차피 너희들 안 줄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니까 지난 90년대부터 이제 중국과 탄도미사일 분야에서는 계속 협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공 방어미사일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다탄 다현장 로켓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옛날식 전쟁 흔히 말하는 냉전 이제 정말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무기가 이제 자주포 전차 대공미사일 다현장 로켓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지금 라인을 만들고 가동시켜서 당장 공급을 원하는 시기에 배송을 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은 어쨌든 서방세계와 사회주의 체제 국가라는 무기 운영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쓸 수는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서로 운영 체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제조업 강국이라는 게 이럴 때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도 무기 되게 많이 팔고 잘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막 찍어내서 이거를 대량으로 판매할 이제 이럴 능력은 없어요. 일본은 무기 안 만들어요? 일본은 만들긴 하지만 일단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외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오고 있었고요. 일본 무기 같은 경우는 성능 자체는 이제 괜찮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제 소수의 무기를 오랫동안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비쌉니다. 성능에 비해서 너무나 비싼 가격으로 조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무기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이 매우 취약하죠. 그러니까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그게 이제 가성비잖아요. 그거 보면 한국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차를 만드는데 어떤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10대씩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만들기 시작하면 1년에 100대씩 뽑아서 500대를 일단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더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성능. 그렇겠죠. 아니면 같은 성능이면 낮은 가격이 가능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방산 시장이 방위산업이라는 게 좀 이렇게 유의미한 시장 규모가 이렇게 딱.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하면 로키드마틴이나 유명한 군수업체들 있잖아요. 이게 워낙에 로비도 영향력도 크고 그러니 거기는 흔히 의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방산 규모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시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군산 복합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로키드마틴이라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크지 않아요? 다 합해봐야 정말 규모 얼마 안 됩니다. 방위산업 분야가 냉전 이후에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대신 민간산업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그런 회사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방위산업 시장 규모 수로 수출입되는 국경을 넘어가는 규모를 보면 한 3천억 달러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요즘 환율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3천억 달러로 오면 한 36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생각보다 별로 안 큽니다. 3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자국이 스스로 사들이는 것들은 빼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서로 수출입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하면 이 정도 볼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방산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따져보면 미국이 한 32% 그다음에 러시아가 한 26% 두 나라가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한 8% 독일이 한 5% 중국이 5% 정도 되고 영국 스페인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한 3%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한 2% 때였다가 최근 작년서부터 수출이 늘어나면서 3%로 올라왔죠.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무기 수출액으로 보면 한 7 8위 정도 올해 폴란드계 집계가 되면 더 뛰어오르겠죠. 그리고 목표가 지금 세계 4위 글로벌 4강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 퍼센트로 따지면 미국하고 러시아는 워낙 넘사별이고. 러시아의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요번은 전쟁을 통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그 틈새를 공략을 해보자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규모 같은 경우는 2021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7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70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 작년에 들어서 아마 거의 처음일 겁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액수보다 해외에서 무기로 들어오는 액수보다 수출하는 액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입은 1년에 한 50억에서 60억 달러 정도 수입하는데 작년에 70억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70억 달러로 보면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작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64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액수로 따지면 한 1% 정도 우리나라 수출액의 규모. 우리나라 수출액의 1%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면 많다고 봐야 되나 적다고 봐야 되나. 시장 규모 자체로 보면 작은 거죠. 작은 건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만큼까지 키운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도약의 단계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라고 그러면 여기서 2배만 늘리면 6%대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거의 프랑스 수준에 맞먹는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4위쯤 돼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늘려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점유율 퍼센트라는 게 수출액으로 따지는 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5세대 전투기 이런 비싼 것들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그렇죠.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양으로 보면 한국도 많을 테고. 사실 무기라는 게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소총에 쓰는 탄약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나라도 되게 많고. 그렇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미국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제도 있고 프랑스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경합이 되는 거고. 독점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경합이 되는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위산업 시장 규모를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군함을 만드는데 나머지 부품은 우리가 알아서 조달할 테니까 너는 배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 배는 그러면 이 군함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일까라고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무기 수출이라는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출 산업이긴 수출 산업이지만 이게 무기. 무기라는 게 어쨌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또 실전을 위한 두 가지 면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혼자 냉전에 구렁텅이에서 30년을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그 허우적거리는 게 오히려 지금은 뭔가 그동안에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사실은 저도 좀 많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방위선금 내라고 하면 그것도 내고. 그렇죠. 방위선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 90년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국산 구축함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참 감개무량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뿌듯한 일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호황을 누리고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평화보다는 분쟁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또 우울해지죠. 그런데 어쨌거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의 원천인 무기를 상당 부분 만들어낼 수 있고 남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상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신뢰할 만한 나라 어떤 일이 전쟁 때 만약에 부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 있는 나라라고 저는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이 무기 수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탱크나 자주포 같은 경우에 k2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대당 가격이 한 어느 정도나 해요? 지금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k2전차 같은 경우는 100억 대 정도 될 거고요. 대당. 그다음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k2전차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그럼 에이브람스 미국 전차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비싼가요? 에이브람스 전차랑은 사실은 체급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훨씬 무겁고. 어떤 게? 에이브람스 전차가. 무게 자체가 방어력이 훨씬 더 센 하지만 그 반면에 그만큼 많은 연료를 퍼먹어야 되고 그만큼 보급이 많이 뒤따라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국가들이 우리나라 k2전차를 사갈 때 대부분 지적하고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방어력이에요. 방어력?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전선에서 쭉 줄을 서서 상대방이 북한군이 내려오면 겨누고 있다가 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력이 전면에 집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를 쏘는 거는 항상 우리 포탑 앞쪽을 맞으니까. 그래서 전면 쪽에만 방어력을 강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는 산도 많고 그다음에 계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많으면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전체 중량을 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평원지대가 훨씬 많고 어디서 저기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러다 보니까 전방뿐만 아니고 측방이라든지 후방 또 요즘에는 상방까지 무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폴란드하고 어쨌든 1차 본계약이긴 하지만 이런 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면 이런 방위상업 업체들 주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나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네. 저도 지난 한 두 달 전부터 폴란드 뉴스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되나? 실제로 이게 진짜 될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은 되게 조심스럽고 정말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폴란드가 먼저 앞질러 가면서 이미 다 우리는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량까지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그럼 이런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아직까지는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점점 우리가 이런 재래식 무기에서부터 미사일이나 전투기 또 이지삼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규모가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큰 규모에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수입하던 그런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체 생산하고 점점 대상도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값을 떼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보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아주 고고도 방어 미사일 이런 거를 제외한 일반적인 전투 현장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들은 한국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냈다 그러면 수백 대 수천 대 단위로 뽑아내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업 기반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내수라고 해야 되나요 자국군의 수요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나라들이 당분간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폴란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 시장도 확대를 하게 되면 당분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 해외에 많이 팔아서 이제 수익을 올리고 수익을 올려서 이제 더 빠르게 국가의 예산 지원을 덜 받아도 자체적으로 계량에 나설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해외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법무법인 유일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경제쇼 플러스 대신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 스타 K가 방송됩니다. 50만 원 상금이 주어지는 월 장원 7분의 사연이 공개되는데 유튜브로는 내일 11시 그리고 방송은 일요일 오후에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드라마 K-무비 K-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이어갑니다.